진량이 지구의 17배인 바위 행성이 560광령 떨어진 태양계에서 발견됐다고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가 밝혔습니다. 이 연구소는 지름이 지구의 2.3배에 이르고 행성 전체가 고체 상태인 이 천체에 대해 메가지구 또는 고질라지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용자리에서 관측된 이 행성은 태양과 유사한 항성 주변을 돌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45일입니다. 이 연구소는 이렇게 큰 바위 행성이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천문학계의 통념을 깼다는 점에서 이번 발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